별수야, 아빠는 뭐 하시는데? 경찰에 수배 중이세요? 응 엄마 홀로 일하시느라고 힘드시겠다 엄마도 수배 중이세요 너희들은 아빠의 자람스러운 딸이야? 간다, 가 아빠는 또 출동이다 얘들아 안녕 강남경찰서 말상 팀장 박영희란다? 영희와의 결혼 승낙해주세요 이건 대대로 경찰 가족이야! 그럼 저도 경찰이 되면 되잖아요 경찰이 형으로 뭐야? CSI형 저게 나 닮아서 바디만 명품인 줄 알았더니 이 머리까지 좋았던 거야 1억이야? 나 반드시 경찰 될 거야 1억이야? 한철수, 반드시 합격해야 돼? 계속 뭘 얻지다는 거야? 철수가 경찰이 돼 영희와 결혼하면 한정 참시다 해! 내가 너랑 외장! 좋든 싫든 우리는 사돈이 된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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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재밌어 이 정도로 날 막겠다고? 그러면 한시적이나마 동맹을 맺은 걸로 알겠어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으로 최대한 철수의 시험을 방해해 제자리인데요 지금 그쪽 시험 볼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나 철수하자고 아직 안 죽었어 철수 감이 좋질 않아 우리 집안이 수치스럽게도 경찰이 탄생하고 마는 거야 철수야, 문 열렸는데 철수야, 문 열 DM